2022년도 대통령선거의 실상을 파헤친 도둑놈들 2권 2022년 대선 어떻게 훔쳤나 그리고 도둑놈들 3권 2022년 대선 무슨 짓을 했나를 출판하게 되었습니다. 공직선거를 회부하는 도둑놈들 시리즈가 계속 나올 수 있도록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주변에 널리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일에 여러분께서 힘을 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사필귀정 의대생들 2월달에 낸 휴학에 대해서 조건 없는 휴학성인 교육부가 용단을 내려가지고 스타일은 다 꾸겼죠. 밀리다 밀리다 내렸으니까 오늘 의료전문지인 청년의사 일면 톱기사에는 크게 다뤘습니다. 교육부 의대생 휴학성인 의사협회 대한의학회에 반겼지만 의대생들은 싸늘 연세대 의대생 휴학성인 교수들 교육부 허용 당연한 귀결 이렇게 오늘 의학 전문지에서 내렸는데 연세대학교가 서울대에 이어가지고 교육부 허용 방침에 따라서 자기 의사를 분명히 피력한 그런 의대생들 휴학을 인정하는 쪽으로 나갔습니다. 이게 이제 오늘 결국은 이제 8개월 걸린 겁니다. 2월달에 처리해 줬어야 될 일을 8개월 걸렸으니까 이제 뭐 이렇게 해도 내년 3월달에 돌아올 가능성은 별로 없죠. 왜냐하면 정부가 2025년도 의과대학 정원 문제를 양보할 의사가 없으니까. 자 이제 그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태가 어떻게 왔는지. 이게 10월 26일자 기사입니다. 의과대학 교수 정부의 의대생 휴학부로는 대학 자율성을 침해다. 전국의과대학 교수 비상대책위원회 정부종합청사의 교육부 앞에서 집회의하는 광경이고 정부 조치를 전부 다 반대한 거죠. 의대 교수들이 교육부의 의대생 휴학부로 행정지도에 대해서는 98.7% 반대. 의대 교육 5년 단축에 대해서는 97.8% 반대. 고등교육기관의 평가 인정 등에 관한 규정일부 개정령안을 통해 가지고 한국의학 교육원 평가를 무력화하는 부분에 대해서 96.5%가 반대. 이게 10월 26일자 여러분들 기사입니다. 의대 교수분들. 그다음 이게 이제 10월 29일자입니다. 엊그제 종교계가 의료계 인사들을 만나 가지고 의과대학 휴학 조건 없이 성인해야 된다. 이달 내에 미복귀할 때는 재정 및 유급위기다. 이런 내용을 이제 29일 날 다룬 겁니다. 전국 10개 거점국립대 총장 모임인 거점국립대 총장협회는 10월 28일 발표한 정부 건의문을 통해서 의과대학 학생들이 개인적 사유로 제출한 휴학원을 대학이 자율적으로 성인할 수 있도록 해달라. 그리고 이제 그 다음 날 종교 7대 종교계의 지도자의 똑같은 이야기가 나온 거죠. 빛밟듯이 이렇게 요구가 있은 다음에 그 다음 이제 최종적으로 10월 29일 날 정부가 교육부 의대생 휴학 성인 대학 자율에 맡기겠다. 2월 달에 해줘야 되는 일인 거죠. 10월 6일 날 내렸던 교육부의 2025학년 또 1학기에 복귀하는 것을 전제로 한 조건부 휴학 성인 방침을 철회했다. 그렇게 해서 안 되겠다고 아마 판단이 들었던 모양입니다.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이런 결정 내릴 때는 뭐 할 수 없어 가지고 내린 거죠. 차발적으로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이렇게 내려가지고 교육부는 전국 40개 대학 총장들과 온라인 간담회를 진행하고 학생 복귀와 의대 학사 정상화 계기를 마련하기 위해 학생들이 개인적인 사유로 신청한 휴학에 대해서는 대학의 자율 판단에 맡겨 성인할 수 있도록 하겠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학생들이 뭐 그게 응할 가능성은 그렇게 높아 보이지 않는데 어떻든 환영해야 될 일인 거죠. 늦은 아마 지난 10월 6일 날 의대생들이 2025학년 또 1학기에 복귀한다는 조건부 휴학을 인정하겠다. 처음에는 아예 휴학을 인정 안 했고 10월 6일 날 크게 여러분들 양보해 가지고 조건부 휴학을 허용하고 그다음에 이제 10월 29일 날 조건 없이 대학 자율에 따라서 휴학을 해라. 휴학을 성인한다. 이렇게 이제 나왔으니까 그러니까 8개월 걸린 겁니다. 그래도 또 대통령실은 또 딴소리 하는 겁니다. 의대생 올해 휴학 7위는 내년 1학기 복귀가 의무화되는 것이다. 아마 학사 규정이 2학기 연속 이상은 아마 하기가 힘들게 되어 있는 모양입니다. 그거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건데 제 이야기는 일단 정부가 판단을 잘해서 잘 내리신 것이고 그러나 이제 그동안 상황을 보게 되면 10월 6일 날 마저 못해서 이제 조건부 휴학을 성인하겠다. 그렇게 했다가 이제 10월 29일 날 의과대학 교수 학부모 종교계 이제 아우성을 치니까 조건 없이 개인의서가 명확하게 되면은 휴학을 성인하는 것으로. 오늘 논평하는 사람하고 다른 의견을 가지신 분도 계시겠지만 명분이야 어떻든 간에 학생들이 휴학을 내면은 받아줘야 되는 거죠. 그게 아마 헌법 소원 같은 게 들어가 가지고 소송을 붙으면은 정부가 이길 가능성이 그렇게 높아 보이지 않았거든요. 어떻든 간에 순리대로 이렇게 처리를 해야 되는데 뭐 이렇게 한다 해가지고 의대생들의 요구 조건이 충족된 게 아니기 때문에 내년 상반기에 복귀하는 그런 보장은 없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 올해 내년 다 의사 공급이 거의 안 되는 거죠. 이제 매사를 좀 적법한 절차에 따라 가지고 합리적으로 의사결정을 내리게 되면은 문제가 되는데 근데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내리지 않은 상태에서 계속 여러분 우기니까 이제 계속해서 문제가 꼬여가지고 여기까지 왔는데 내년까지 계속 이렇게 파장이 확대가 되겠네. 지금 대한민국 정도 되면은 국력을 미뤄보나 여러 가지 미뤄보나 매사를 이렇게 합법적 절차 적법성에 따라서 그렇게 해결을 해야 되는 거죠. 그렇지 않고 무리수를 두게 되면은 나중에라도 정책 라인에 관여됐다는 사람들은 법적인 책임을 질 수 있는 가능성이 높지 않습니까요. 이제 언론들이 거의 많이 안 다룹니다. 이게 이제 의사의 과대학 문제를. 그래서 이제 휴학한 의대생들 또 현장을 떠난 전공의들은 이제 잊혀진 사람이 돼버린 겁니다. 잊혀진 사람이. 망각의 인물이 된 거죠. 문제는 계속 존재하지만 아무도 그 사람들이 이제 기억해 주지 않는가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공병호입니다. 그동안 공병호 tv는 선거 공정성 회복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보존과 발전을 위해 노력해봤습니다. 이런 노력들이 지속될 수 있도록 공병호 tv의 전기 후원 프로그램이자 멤버십 프로그램을 소개해드립니다. 뜻 있는 분들의 관심과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을 지지하시고 훌륭한 나라 만들기에 동참하시는 시청자분들이시라면 구독 버튼 바로 옆에 있는 가입 버튼을 통해서 정기 후원 프로그램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가입 버튼을 누르시면 공병호 tv의 후원자가 되시게 됩니다. 여러분의 후원이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에 힘을 더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수호를 그리고 발전을 통해 여러분과 후손들의 삶의 빛과 소금이 될 것입니다. 특히 그동안 공병호 tv는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 과정에서 채널 성장에 제약이 가해지는 불이익을 감수해왔고 지금도 그런 불이익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중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공병호 tv의 노력은 계속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깊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